혹시 최근에 유튜브에서 저 보신 분들 있나요? 늦더라도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달려줄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 명일 필요도 없고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3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계획 세우기를 추천드려요. 닥친 것부터 하다 보면 다음이 보이거든요. 다음이 보이면 불안함이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이렇게 힘든 일, 슬픈 일, 빡치는 일, 간혹가다 기쁜 일로 버무려져 있는데 숨 돌리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본인의 취미나 루틴을 하나쯤 만들어서 현실로부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세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늦더라도 본인만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